턱끝날 때 쩝이 아니고 잡돈 잡이 끝났다 일 끝났습니다 아 데미지 아까 잘못 쳐서 그거 1댐 아니다 2댐 아니다 1댐 아니다 2댐 덤벼봐라 음 이거 근데 좋지 않아요? 2댐 좋은거 같애 아 부기작 말코로 얜 좀 별로 근데 전사는 초반에 템포가 오 이거까지 좋아 4,4,4체력까지 잡을 수 있어 이거까지 5체력 방작자 묶겠다 그대가 난 주인인가 그대가 난 주인인가 크툰이네 크툰이면 고대 방패병 이런거 쓰잖아 크툰이면 명.. 그 난투 하나밖에 못치 않아요? 자리 없어서 이거 내고 피해서 수에그를 하자 흐흐흐흐 피를 볼 시간이군 어차피 도끼로 찍을거 아냐 열받으면 막역하시던가 아니다! 그거 있다! 아 그 크툰의 신도 아 생각 못했는데 크툰의 신도 있었다 하 어 왜 이게 나아 아 이거 할까? 하 애매하네 뭐 쉬어야되나? 근데 이걸 하면은 2일이 나온대 어서 이래라 크툰에서도? 이거 하나일까? 하나이잖아 어우 찌끄러 크툰은 그 크락씨 짜증나더라고 크락씨 크툰 이걸 어차피 도끼를 쓸거 아니야? 근데 도끼를 안빼면은 이걸 잡으면은 만약에 삼체력이 수영돌이 이걸로 안되니까 이걸 잡을거고 그니까 이걸 그냥 교환해서 무기를 살려도 무기를 남겨 이걸로 잡아봐 룩탈 룩탈 아휴 갈코럭이 아휴 씨 안잡어 개얼반네 도끼를 휘두르시라 소들 두장 오버라고? 근데 아까는 안꼬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러네 맞추면 가보십니다 어휴 어휴 아휴 주저 따라했어 퓨 europ 두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 Gil 아 이제 무견뿌동 나온다 미친쌔 여기가 있습니다. 아 길가다. 아닌데? 광전사 때리고 소도 광전사 때리고 그래 소도 하나 빼고 난투 넣자. 괜찮다. 어 이거 왜 돌렸지? 어? 아 이거 내 아 이거 내 쓰면 어? 아무 생각 없네. 그래 소도를 하나 빼고 아 말고 오지 마세요. 자꾸 실수 오지 마. 소도를 내 내 내 천사 난 넌 난 치우스 자 계속 손 깜짝 넓 으 네 아 으 으 으 넌 이미 죽은 목숨이라 당신은 원래 그렇게 형편없나요? 이 댓글랑 17급에서 이제 한 갠가? 아 근데 이거 좀 드루어가 좀 안 좋았어 인정? 인정 남들이 확장팩 나와도 등수에 집착하며 위니 카피백만 돌릴 때 등수가 어떠냐며 자신만의 덱을 돌리는 대단한 새끼 마스카 시청자들이 등수로 놀려대며 한번씩 웃어주고 등수 한자리 찍어버리는 비범한 새끼 남들이 한두장 튜닝하고 덱메이커라고 우겨댈 때 진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버리고 최고의 코리안 덱메이커는 자기라고 말하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새끼 탈모가 진행중이라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그래서 은근히 멋진 새끼 마스카 아 이거 막역 하나 나오면 좋은데 고통은 나를 모른다 요거 돌리고 드로우를 봐서 막역을 찾아서 명치를 조세게 때리는거야 글러로 선택해야하는데 요거까지 되자 5, 5, 6이니까 마격을 찾으면 돼 아 잠깐 야 잠깐만요 아 크툰 나오지마 아아 아 크툰 나오지말라구요 아 나오.. 나오지마라 차라리 아 야 나오지마 차라리 나오지마 차라리 나오지마 차라리 나오지마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때렸어 아 이거 때렸으면 아 병신 이걸로 쳤으면 되는데 그죠 아 이 마스카 있다가 아 이 마스카 있다가 흠 흠 흠 흠 흠 죽음이 가깝다 나의 꿈이 끝나고 너의 꿈이 끝나고 너의 항복이 시작된다 아 맞췄습니다 넌 또 왜 안죽어 넌 또 왜 안죽어 넌 또 왜 안죽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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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으면 이겼지 이건 쳤으면 이겼어 흠 흠 흠 흠 도전은 이물 흠 도 흠 무한이 묘켰대 이상하다 아 여기 있는데 이쁘다 아 진짜 그릇만 나와도 되잖아 일단 방어도 올려야 되고 6, 7, 8, 9 이렇게 하자 모두를 이끌 제목이 아니여 모두를 이끌 제목이 아니여 어? 그거 안하고 이거 하면 되는데 나 이거 왜 안했지? 내가 이거 안했을까? 아 마스크인데 왜 널 귀감낸다 이거 하면은 7 7 때리고 개돈 어 이거 7 때리고 개돈 대야인데 7이잖아 그쵸 아니면은 요거 때리고 아 안되나구나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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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렇게 머저리같이 하냐 평신 평신아 평신같은 새끼야 히하 아 이거 진짜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어 히하 히하 너 설마 아버지?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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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발도 없는데 요걸로 해서 하면은 어차피 죽음 이젠 뭘 할까 피바다를 만들 시간이군 고통은 나를 히하 히 히 히 히 히 히 어차피 요걸로 꽉차 난투도 안 썼잖아 생각보다 난투도 안 썼네 히 하 아까 끝났겠다 그죠? 아까 24대미인가 때렸으면 방지자가 없어요 택 히 히 히 이윽 히 히 히 히 히 히 당신은 대머리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쓰라른 구려요. 5번을 소리내어 읽지 않는다면 당신도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봐봐. 진작 끝났지. 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봐봐. 도끼도 안 돼. 그쵸? 도끼도 안 되잖아.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도끼도 안 돼. 그쵸? 잠시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도끼도 안 돼. 내는 끄질수가 없지? 도끼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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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떼야되는데 이거 떼야되는데 잠깐 나버지있잖아 나버지있어 잠깐만 그치 아버지있지 시비에 아이고 방호도 이거 북미섭아니에요 한국섭에 아 딱맞춰 나갔잖아 아 이길수있었는데 아 개얼받어 감사합니다 다이코쿠1118님 감사합니다 얌얌님 아 나 지금 제자신이 용서가 안돼요 얌얌님 저 정신 벗쩍 들게 저게 쓴소리 매섭게 해주세요 왜 이제 안되겠어 나 정신세 정신차려 이 자식아 나이 헛처먹었냐 후 난투한번 넣어보자 소용대로 괜찮은데 이거 전투경로때문에 저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합니다 저 실수한번이라도하면 머리통 꿀밤하.. 자체적으로 한대 때리겠습니다 후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우 고추털 고추털 하나씩 뽑아버립니다 고추털 유료형님 감사합니다 사제? 아우 개빡쳐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상포스트에 할게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요즘에 수행낼 쌀이 있나 없나 없나 상포스트 상포스트 귀신같이 수행사제나 수행사제나 거품이 수행사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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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가 좋은 날을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 좋은 날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어 괜찮지 않아 뭔 말이야? 흫 뭔 말이세요? 자신을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군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어우 좋네 이렇게 하고 실수하면 안돼 하 해냈다 변건하 깔끔했다 처리 하순이 처리 깔끔해 아 맞으냐고 맞어 아닙니다 한국사람이네 따요니 진리오너 서유 유리서 이렇게 세개 등록해 있네요 영어 쓴 사람 크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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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리 좋았다 좋았다리 좋았다 삽포스테이 할 수 있는게 방어막 걸고 북녀골이 나간 다음에 때리고 힐 요건데 방어막이랑 북녀골이 빠졌단 말이야 명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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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명치치 뭐지 못내는거야? 나 어떡하냐? 나 일 못내는데? Why is anyone speaking English all of a sudden?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그 돈님께 내 피를 침착해, 침착해 날씨도 잘한다 그 히퍼를 잘 못내고 해직 모신이 자네 곁에 있네 천천히 침착해 파숙 la 콜라 한편 요 관계 흥이는 빨개 빨가면 당신은 대머리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쓰랄은 불효요를 소리내어 5번 읽지 않는다면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알고 있나? 아... 살펴... 아... 개그개... 아... 개갔네 진짜... 공부를... 맞이해라... 순창맨님은 아시아서버에서만 하시나요? 예... 아시아에서만 합니다. 아... 공격할걸... 말쿠록 나가야되는데... 아... 얘한테 일할거였어... 와... 개요받네... 얘한테 일할라그래? 참... 얼마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때리고 하는게 낫았어. 무기도 아껴야되거든 지금... 없어... 록타... 머가르... 록타... 머가르... 록타... 잠깐만... 이걸 나가는거야... 어때요? 이거 나가... 그래서... 지금 빠졌어... 얼치 다 빠졌어... 때리고 때리고 하면은... 뿅... 웰... 글쑤... 있으니 Allied 생매장? 두개나 있을까? 근데 낼게 없었으니까 있.. 있겠네? 근데 이렇게 두개나 있을까 있겠네 아 근데 요즘 유행하는데 구성을 모르겠어 뭐뭐했는지 그니까 이제 이게 안되는 지금 불리하니까 이길라며 이렇게 이 수행만 나오려 죽음 이거 죽음 죽음 괜찮아 얘한테 일? 안되지 아아 해주지 그냥 요거는 코록코록 말코록 코록코록 말코록 이거 원래는 소형들이었죠? 아케이나잇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 괜찮다 자 침착하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나 이제 무거운게 개돈 하나 남았다 개돈 이것도 무거운 걸로 바꿀까? 스코스 넣고 싶다 이거 스코스 생매장 아니겠지 설마? 아 제발요 아 미친새끼야 헉 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지 속 시원하게 이제 못 가져가 이제 못 가져가 죽음 다 썼고 생매장 다 썼어 못 가져가 죽음 다 썼고 생매장 다 썼어 못 가져가 몇개 제발 개돈님 사라줄까 아 아 어 어 이거 안냈다. 아 내야되는데. 병신. 아. 이케. 이거 왜 안냈지. 이거 왜 안 해냈지. 신가드 ㄷㄷ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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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 할까요? 담배 피고 올까요? 결정해주세요 지금 지금 멘탈이 심히 터졌어요 누나 왜 안 잡았냐고?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사실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한 번. 여기다. 도둑구. 그거 다 더 끄어. 이거 하나 더 끄어. 나도 배고. 배고. 요바란드기 아 요거 요거 요거는 진짜 요거 요거 괜찮다 요거 진짜 좋아 도바란드기 도바란드기